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씨는 수다입니다. 근황토크 녹음해 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녹음을 한 무슨 영화 보셨나요? 파일이 있는데 지금 편집을 안하고 있죠. 제가 아카데미 방송평 이후에 넋이 나가서 방송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꼼수로 다시 근황토크를 올리게 되었네요. 어 지금 뭐 전국이 코로나19로 날리가 났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안녕하신지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라는 간단한 인삿말이 정말로 간절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예전에 그 대구에서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청취하신다는 분의 말씀도 계셨는데 어떻게 이번 코로나 사태에 무탈하게 잘 지내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구가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죠.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많은 곳에서 이미 예방수칙 이런 것들 접하셨겠습니다마는 마스크는 물론이고 되도록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안 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극장도 요즘에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럴 때는 피하는 게 낫겠죠.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나의 건강 그리고 내 가족의 건강이죠. 코로나19가 그렇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전파력이 너무 강하고 또 일단 걸리게 되면 굉장히 좀 번거롭게 되고 또 자칫 이미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몸이 약한, 면역력이 약한 그런 분 혹은 그런 가족을 든 분이라면 또 심각하게 발전할 수도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극장도 여러분 이미 다 발길을 끌으셨겠지만 저도 말씀드리자면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저희 방송이 영화 팟캐스트지만 또 영화를 매우 좋아하지만 가지 마세요. 여러분 당분간은 가지 마시고 요즘 뭐 VOD 좋게 잘 나오니까 서비스가 남산의 부장들도 금방 또 VOD로 나왔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보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봉 영화들이 줄줄이 다 개봉 연기 혹은 뭐 개봉 취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흑백판이 또 있습니다. 외국 영화제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흑백 버전으로 다시 편집을 한 건데 그것을 국내에서도 개봉하기로 했었고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5월달쯤으로 개봉 연기가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네요.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존에 일찍 개봉한다는 것에 비해서는 좀 늦게 개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영화들이 다 행사 취소, 시사회, 기자회견 이런 것들 다 취소하거나 개봉 연기를 하고 사냥의 시간 그리고 결백 이런 영화들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장에서도 박스오피스 1등을 하는 영화를 할지라도 지금 관객 수가 굉장히 적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전도인씨가 나오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이 영화가 박스오피스 1등인데 지금 2월 22일 날 토요일이죠. 1일 관객 수가 9만 5천명입니다. 10만이 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관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는 거죠. 그래도 이 와중에도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 정말 용기가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크신 분들 아닌가 싶네요.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지금 보고 싶은 영화들이 저도 꽤 있는데 남산의 부장들부터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고 결국에는 부여들 같지만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이 영화도 예고편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극장에서 봤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예고편을 볼 때부터 아 이건 뭔가 좀 일본 냄새가 난다. 일본 티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원작이 일본 쪽에서 나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일본 작가 손에 케이스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 대한 평가들이 뭐 나쁘지는 않네요. 준수한 편이고 박평식 평론가가 5점을 주면서 전체 평균점이 좀 확 낮아지긴 했지만 범죄물 쪽에서 오랜만에 좀 세련되게 나온 영화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우리 기승충과 경쟁을 했던 1917 전쟁영화 그게 나왔죠. 박스오피스 2등을 기록하고 있고 촬영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촬영을 좀 큰 화면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작은 아씨들 이 영화도 왠지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현대시대에 맞춰서 변형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궁금하네요. 작은 아씨들도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영상 클립 작은 아씨들의 한 장면 클립을 봤는데 원래 각본에는 없던 거였지만 메리 스트립이 그 당시 시대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감독한테 아주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메리 스트립의 충고에 따라서 감독이 즉석에서 쪽지 대본이죠. 쪽 대본. 그런 식으로 플로렌스 퓨한테 대사를 줬다고 하죠. 플로렌스 퓨는 미드 소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고 블랙 위도우에서도 나온다고 하시네요. 박찬욱 감독이 영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주연을 맡기도 했었고 이 배우 연기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배우가 한 말이 그 시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욕망, 생존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리 스트립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좋지 못했고 결혼마저도 사랑에 의해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차별적인, 여성 차별적인 시대였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흔히들 그런 시대의 외국 영화들을 보면 남녀 간의 결혼을 판타지, 로망, 낭만 이런 것들로만 포장을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참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비판을 하고 싶은 영화가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그 영화들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영화 보면서 참 야, 어떻게 이런 영화가 아직까지도 평론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작은 아칠들에서는 그러한 것을 좀 깨트리는 그 시대의 솔직한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 클립이 있어서 전체 영화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장인은 지금 가지를 못하는 거로 나중에 부여되어 나오고 제가 또 보게 되면 녹음을 할지 말지 또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남선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볼 때는 굉장히 무리감 있게 봤는데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야, 이거 녹음해야 되나 싶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아, 이거 뭐 할 말이 없겠네. 이럴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영화 후기를 저희가 항상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쓸 때는 또 할 말이 또 많아지고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긴 했습니다. 평론가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선의 부장들에 좀 비판하면서 그 감동만의 혹은 이 영화만의 색깔이 없다. 메시지가 없다. 너무 그 사실만은 쫓아가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이게 또 무슨 헛소리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곰곰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또 일리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 한석규 씨 나왔던 그 영화들과 남선의 부장들을 비교 대조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블랙 코미디, 지금 약간 시니컬하게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좀 비꼬았죠. B급 정서도 좀 있고 그리고 여성 문제에 박 대통령의 여성 문제를 좀 더 파고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성들을 모집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도 보여주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재규 이런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시선으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사건을 좀 시니컬하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또 리듬감이 좋거든요. 근데 이 남선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김재규의 시선으로 영화가 흘러가죠. 그리고 여성 문제보다는 돈 문제가 더 부각이 되고 혹은 권력 문제 이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죠.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이야기의 힘 이야기의 좀 더 짜임새를 해서 이걸로 승부하는 감독이 아니라 그 사건과 캐릭터의 임팩트로 승부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사건 자체가 워낙 세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김재규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독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궁금했던 것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영화를 볼 때는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이야기로 보자면 감정이 뚝뚝 끊기는 그런 부분이 약 두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맥이 딱 풀리는 거죠. 전체 이야기로 쭉 클라이막스로 서서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다가 뚝 끊기고 가다가 뚝 끊기고 이런 거 그 끊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감흥이 깨지지 않았던 것은 이병헌 배우의 연기 그 힘이었던 것 같아요. 한결같은 그 연기력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감독만의 색채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도 혹은 영화를 본 뒤에도 여러 가지 감흥이 남고 할 말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남살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박 대통령의 그런 언행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파리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박 대통령 암살 사건도 충격적이긴 한데 그리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이 영화가 김재규의 시선으로 혹은 그의 감정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캐릭터 혹은 이 실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영화 속에서 고스란히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김재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니컬하죠. 화장실 신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변비에 걸려가지고 화장실에서 변비 때문에 일을 못 보고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김재규라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 사람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믹스해서 보여주는 선에서 그 정도에서 그칩니다. 영화가. 미국의 사주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혹은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혁명의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도 선에서 그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화가 우리 어린 친구들 그런 세대한테는 꼭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로서의 가치죠. 그럼에도 영화를 다 본 뒤에는 뭔가 남는 게 없는 거죠. 휘발되는데 조금 더 날카롭고 더 깊게 뭔가를 더 파고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좀 느낄 수 있었던 감독 자신만의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말씀드리면 스폴러가요. 양말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송강호 가족들이 괴핵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양말을 바라보는 그 씬에서는 이 캐릭터가 이 인물이 괴핵이 없었구나. 이거를 이제 엿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정말 쿠데타를 내서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그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캐릭터가 나는 권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안기부로 가지 않고 오히려 육군참모총장의 그 본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의도했을 수도 있겠죠. 박정희 대통령 양어성에서 나온 박정희 대통령의 사람을 다루는 영민함 굉장하다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돈을 밝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두 사람을 계속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자신에게 무리하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은 그대로 내쳐버리고 이인자는 이인자인데 실질적인 이인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경호실장과 안기구장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 그런 면들이 영화 속에서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에게 잘 보려고 하는구나. 대통령에게 미운털 박힌 놈을 누가 먼저 치우냐. 그것을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병헌이 혼자 갈등하고 있을 때 안기부러 술 들고 찾아가서 썩 물어보죠. 나 다음은 누구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슬쩍 마음을 떠본다던가 술 한 잔씩 주면서 소외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더 안쪽으로 끌고 밀당을 잘하는 거죠. 이런 식의 굉장히 영민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쁜 의미로 보자면 전두환이나 박재행이 이 두 인물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김재귀도 어떻게 보면 총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못 잡잖아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의미에서 그릇이 못했던 것 같아요. 큰 도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사항도 들긴 했습니다. 소리 떨려서 그런 거 하겠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본 남산의 부장들 이 정도 또 감흥이었고요. 지금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가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아주 큰일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트위터 쪽에 애초부터 남겼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찌감치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어요. 법령에 근거해서 물론 신천지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해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명단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그 2단의 특성상 명단을 허투루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돈이거든요. 그 한 사람을 끌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명단이 없다? 명단이 부실하다? 그건 믿을 수가 없고요.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트위터에는 제가 많이 써놓았습니다만 방송에서까지 그런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지겨우시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수적인 개신교인으로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 개신교 쪽에서 가장 적대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12년 된 것 같은데 일반 교회 정통교회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일반 교회들이 신천지 때문에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 일반 교회의 성도들도 가정이나 개인들도 많이 망가졌고요. 그들의 전략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은밀하고 그래서 밝혀낼 수가 없죠. 일반 교회에 침투해서 장로 권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간부급에 있는 사람들 혹은 목사까지도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통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실제로는 신천지가 없다 하더라도 의심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단추가 되는 거죠. 당신은 혹시 신천지 아니냐? 한 번 의심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의심을 받은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패가 나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을 향한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신뢰에 금이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종교에서 아예 떠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싸우려고 이런 의심을 받으려고 기독교를 믿었나? 이런 상황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쪽에서는 굉장히 신천지에 대해서 뭐 10여 년 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집단의 전략이라든가 패해 이런 것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신천지가 언급됐을 때 좀 더 빠르고 과감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물론 빠르고 과감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한 며칠 지났지만 이제 정부도 그 심각성을 파악한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신천지 다니시는 분 계실까요? 예전에 저희 트위터 트친 중에서 한 분이 신천지 글을 막 홍보하시던데 저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어서 만약 청취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쁘시겠네요.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렇게 15년 전부터 피해를 이미 받았고 계신 교회가 그리고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개별 교회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지 그것을 사회에 좀 널리 알리고 또 그들에게 맞서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맞서하기도 좀 무섭기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로 가신 분들이 대부분은 성경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 혹은 교회에서 어떤 마음의 만족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만족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 그런 분들이 신천지를 많이 쓸려갑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사이비단에서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잘 어루만져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었던 거죠. 일반 교회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미안하고 개신교 혹은 기독교도 욕을 먹고 있죠. 계독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계독보다도 더 나쁜 게 사이비 2단입니다. 그것만은 확신합니다. 사이비 2단의 그런 나쁜 점 심각성 이런 것을 계속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나라가 지숭숭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 나오고 있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우리 국민들 또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 이 심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뎠 좋겠습니다. 몸 건강이 또 안녕히 잘 계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극장인은 당분간 안 갈 거고요. VOD로 그동안 밀린 것들 녹음하고 또 무슨 영화 보셨나요? 지금 굉장히 밀렸잖아요? 그것도 녹음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부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코로나19 걸리지 않기를 한 분도 걸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